아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클레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장세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은 기술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양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진 마이너스에 비해서 생각보다 회복력이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그러한 국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게임 섹터도 좋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토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 잘 되고 판 자체가 좋으면은 위믹스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나갈 수 있는 녀석이지만은 지금 주식은 주식대로 빠지고 뭐 코인판은 코인판대로 안 좋으니까는 위믹스가 아주 그러한 영향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믹스 아직까지 사업이 초창기 단계이고 굉장히 선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또 힘들긴 하지만은 또 시장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뉴스가 나오게 되고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은 분위기는 또 급반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클레바 토큰의 가격이 무척이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클레바의 가격 대략적으로 3600원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이 클레바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됐느냐 뭐 아주 잘 나갈 때는 거의 뭐 5만원 5만원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곱갱이 토큰들은 초기에 급등을 했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초기에 디파의 이율이 너무 높으니까는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채굴하려고 곱갱이 토큰을 많이 구매를 하다가 이율이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곱갱이 토큰 거버넌스 토큰의 가격이 빠지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하락이 끝도 없이 이어질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끝없는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까지 이자 농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레바의 토큰 이코노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파밍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즉 반쪽짜리 토큰 이코노미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밍풀이 나와야지 비로소 클레바 토큰 이코노미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밍풀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파밍풀이 나오게 되면은 클레바 토큰은 소각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거는 클레바 프로토클 공식 독스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자 수익의 10%는 클레바 소각에 쓰고 퍼포먼스 P 중에 일부를 클레바 소각에 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청산 수수료를 클레바 소각에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각의 경우 있죠 이 경우는 파밍풀이 작동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소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자 수익이 어떻게 나옵니까 파밍풀이 열려서 농부가 이자 농사를 지어야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퍼포먼스 P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밍풀이 열려야지 퍼포먼스 P가 발생하므로 퍼포먼스 P에 의한 소각도 파밍풀이 열려야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농부들이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이자 농사를 지을 때 레버리지를 걷만큼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레버리지를 걷만큼 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랜딩을 한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부들이 일정 이상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은 강제로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그게 청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청산이 발생하게 될 때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가 또 바로 클레바의 소각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클레바에 소각이 나타나려면은 이 파밍풀이 열려야지 비로소 소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밍풀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클레바가 소각 없이 쭉 공급 부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밍풀이 정말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소각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클레바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밍풀이 열리게 되면은 클레바의 소각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클레바를 원하는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 클레바 프로토콜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위믹스, 클레이, KUSDT, KDAI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은 그래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3400만개 클레이는 8천만개 뭐 KUSDT는 1억개 KDAI는 4600만개 정도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클레바는 이제야 100만개 정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파밍풀이 열리게 되었을 때 클레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코구의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밍풀이 뭐냐 우리가 토큰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어가는 이자를 받아가는 게 바로 파밍풀의 이자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기존의 은행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화를 들고 미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 달러로 바꿔주는 것이 어디죠? 환전소, 환전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원화를 주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달러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즉 이 디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농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된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에게 환전을 해주는 대가로 내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클레바의 가격 상승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파밍풀이 오픈된 초기에는 굉장히 이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 페어를 걸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레바에 대한 수요가 좀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믹스, 클레이, KUSDTA, KDAI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바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100만 개밖에 없어요 즉 이자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이율로 이 레버리지를 걸 수 있지만 레버리지로 건다는 게 한마디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클레바 같은 경우에는 유통량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레버리지를 걸었을 때 이 랜딩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걸기 위한 농부들에 의해서 클레바의 랜딩 APR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랜딩 APR이 올라간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클레바를 가만히 랜딩만 시켜놔도 이자가 넉넉하게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이자가 높다라면은 클레바를 구매하려는 수요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파밍풀이 열려야지 비로소 클레바의 소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클레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바는 스테이킹을 하면은 또 덱스 토큰들을 줍니다 자 다른 토큰 같은 경우에는 랜딩과 스테이킹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클레바가 들어오죠 이자로 클레바가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은 클레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클레바를 랜딩 시키고 스테이킹 시키게 되면은 클레바 개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또 덱스 토큰들까지 줍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이 IB 클레바를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클레바 거기다가 KSP까지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바 자체의 생태계가 확장되면은 더 많은 덱스 거래소와 협업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IB 클레바 스테이킹을 통한 다른 덱스 토큰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토큰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죠 이자농사가 오픈되게 되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공급 우위에 있는 이 클레바가 파밍풀이 열리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레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급량이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첫 해에 클레바 총 공급량 4200만 개입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3000만 개 그 다음에는 2000만 개 그 다음에는 1700만 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00만 개 그 다음에는 900만 개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찍혀 나오는 클레바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 소각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구조니 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투자처이지 않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파밍풀이 열리게 되면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그였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클레이수압 사이트가 해킹되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레이수압 공식 채널에 들어가 보니 클레이수압 컨트랙트는 공격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돈이 털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지금 해킹됐다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 순환 시대가 좀 찾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레이수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레바와 연동되는 유일한 덱스 거래소죠 그런데 지금 이 클레이수압이 또 해킹 이슈를 겪고 있으니 아 좀 클레바가 아 좀 지금 당장은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이 힘든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장투하면은 그래도 괜찮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그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메이드 위믹스 클레바 게임 토큰 홀더들을 위한 위홀더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개설한 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믹스 홀더다 클레바 홀더다 내가 위메이드 주주다 하면은 이 카페에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송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